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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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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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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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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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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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일로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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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형 그거 어따 줬지? 아 대형이 있으면 좋네 그 대형 어디갔지? 흐르면 줄겠지 뭐 Brandon 아 대형 내 삶이 아 대형 그 대형 아 La형 문재뽕 찰iox 마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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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다 넣었나? 뜨거워 око 마쾌 이따 고춧가루 양파 양파 설탕 고춧가루 마늘 치킨 먹으러 오지라 말할거야? 어? 아빠도 거네 오! 많이 숨졌다 마늘 국물 고기가 얇게 채썰기 썰어줍니다 말투 마늘 물 물 그릇 그릇 소금 그릇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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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잘하면 재미없어 요리 자툴내야 되겠지 요리 잘하면 좀 난있더라 아흥흥 스피드 스피드 배불 숙소 썰어 마다키만 해봐 마다키만 해봐 어 들어가 제발 들어가 보지마 내 방송 마다키만 해봐 마다키만 해봐 마다키만 해봐 가다키만 해봐 끝. 물가와. 지금 뭐하는데 지금? 물가와. 응. 잘해요. 섞여서 먹이면 잘 먹어요. 이리꺼 여기있어. 그래. 먹어볼까? 그래. 빨리 구워올까? 여보. 이거 밖에 없네? 양양빈 먹을래요? 맛 산만한지. 한 번 봐봐. 밥상에만 앉으면 산물이 일을 차지하네. 산만한지. 뭔데? 아고찜. 여보 대박. 와 맛있다. 어떡하냐. 지가하고 지가하고. 아니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양념장에서 파는 거라고. 나는 뽑기만 하면 돼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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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 전화해야 되나? 전화해야.. 우리가.. 어. 근데 딴 분들은 버퍼가 없다네? 언제 물어봤는데? 아니 하루에 털 잘 나오더만은 막 이씨 아마 뭔 버퍼 이랬만 우리 인마 인터넷 500메가 짜리야 응 왜 그러지? 여러분 버퍼 없죠? 여러분은? 아 5G로 잡지 마라니까 여보가 이거 잡았잖아 야 비번? 뭐이야? 아니 내가 이렇게 비번 여보 거 그거 다시 바꿨나? 아니 그거 아 맞다 비번 그거지 공유기 보고 온나? 알았어 아니 이게 2G, 5G 두 가지로 나오는데 5G가 안 되는 휴대폰으로 5G 잡으면 안 좋거든 속도가 안 나와 노트 10부터 5G 여기 잡힌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옛날 폰이기 때문에 2G로 잡아야 돼 2G, 5G 두 가지로 나오구나 5G 기능이 없는데 5G 잡아놓으니까 5G 잡아놓으니까 5G 어머 빨리 뜨거울 때 밥 잡아요 알았다 표현대 떠나 야 이게 김치 개나 이거 어제 거잖아 이게 밥기로 했나? 닭termin어 닭볶이어 찌그러워 오지 squ authorization 오지 Goodbye 고기가 고기는 아구찜이 살 막 꽉 찼네 아구찜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다고 아구찜 맛나네 그치? 잠깐만 대박이지? 동나물로 먹어봐야지 고기는 맛있네 대박이라니까 대박이지? 아구 쌀남자다 토지를 했지? 응 토지 네 빨고지 포니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가고 오만둥이도 있어 응 빨고지 하면 안돼 음 맛있다 맛있다 아구찜 고기는 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아구찜 고기는 맛있고 합격 국물이 약간 또 갖다 놔둬? 국물이 약간 뭐라고 해야되나? 오 비니밥 다 먹었어요 아 착해다 잘했어 근데 이거 먹어줘서 밥먹으라면 간이 조금 안되지 손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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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준다는데 근데 이거 좀 이따 먹더라 어제도 주니까 아유 믿지마 이거 배부르면 좀 이따 먹어 지가 이따 먹어 이따 먹어 음 맛있어 어떡해 고기는 제대로네 아기 제대로다 아기 제대로다 음 음 너무 맛있어 어떡해 음 너무 맛있어 어떡해 그 정도면 아니고 그냥 뭐 먹을만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되노 고춧가루를 좀 싹 넣어보지 매워 안돼 라면 수프 하나 다 넣었나? 아니 반만 아기 하나 다 넣어야지 감칠맛이 조금 덜하네 아이 좀 먹자 그냥 아 아니 절반 남은거 넣고 좀 팔팔 끓이면 안되나 알았어 어 감칠맛이 조금 부족하다 아 전체적으로 맛있는데 음 이 양의 라면 수프 절반은 아니지 하나도 하나 딱 넣고 팔팔 끓이어야지 알았어 어떡해 여기 더 맛있어 오케이 빨리 빨리 응 죽어 죽여 됐어? 얼마 안 남았어 단다고? 응 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아 이거 많은데 아 이거 참말로 감칠맛이 조금 부족하다 라면은 어떻게 해? 라면살이? 응 넣어버려 아니야 이것도 많아 안쪽에다 라면살이 넣으라고 많은데 이것도 안쪽에다 라면살이 넣으라고 사리가 없다 아이가 그렇지 물 없어질텐데 물 없어질텐데 물 없어지도 필요없다 물 필요없다 원래 아귀찜은 물 필요없다 높아 아귀찜이 물어 이씨 그래 야 물 없어진다고 물 필요없다고 너무 망치고 있어 아귀찜이 무슨 아귀찜이 무슨 물이고 무슨 아귀탕도 아니고 덮어 콩나물로 면 덮어 어 어 어 이거 싹 이래가 쿠팡 내 로켓 로켓 뱅시 1위수 1등 내가 질리긴 모리노 나 이거 나무소 조용해라 나와 야 고기 진짜 맛있다 여기다가 고기는 진짜 맛있네 와보는 갑이다 김치 국물을? 김치 국물을 좀 넣는거 어때? 아 그건 아니지? 안 어울려 그치? 컴온 베이베 컴온 베이베 컴온 베이베 여기 니꺼 있잖아 야 가스가 없는거 같다 응 없어 아이 하나 어땠어 하나 새건데 밑에 있을거한데 없는디? 그거 없나? 여보가 그때 여기 떨어뜨리고 따줬어 저기있나? 그거 없다 여기도 없어? 야 니 오른쪽 봐봐 없어? 여기 없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여기 있네 어디갔어 대박이네 그래 대박 번호 벌리 아이구 참 니 서방이비 어디 뭐 보통이비야 내 말 들으면 잔따가도 떡이 나온다 중분해야돼 에헤이 요런거는 중분하는게 아니고 이따가 큰다고 이빨 해가 라면 내가 넣어놨다고 이빨 해가 물 팍 졸이고 팍 올라오면 탁 그냥 끄고 탁 먹으면 딱 맞아 조용히 해 내가 인마 이거 아구찜이 있나 아니요 우리 점심에는 아까 좀 녹화했어요 점심 같이 올릴게요 오늘 저장 먹방 봐도 업로드 영상 봐야되요 오늘 저 허브찻집 허브찻집 간거 하고 저 칼국수 칼국수 사부사부 먹은거 하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보셔야 돼요 네 대박이다 아이고 조용히 해라 내가 하면은 언제나 다가 안나왔나 잠깐만 있어봐라 아 아 헤마설마 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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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 어사 허허 헛허 허허 허허 아구찜 아구찜 어구찜 아구찜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딱 딥이지요 이렇게 라면사리 딱 올라오게끔 어? 어? 콩가물만 먹지말고 내가 이렇게 딱 라면사리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딱 딥이지요 이렇게 딱 딥이주면은 서방 그만 에헤잇 니 서방이 딱 맛을 내가 딱 보고 내가 지금 해 주는거 아이가 헤잇 먹어봐라 기가 막히지 뭐 라면이랑 같이 먹으라 니 서방 아이 또 모르라 함은 장난아니야 이거 아 대박 아 대박 조용히 해 주는대로 먹으라 뭔가 좀 빠진거에 딱 회복이 돼 본다 아이가 아 뭐 새끼만 이때 콩나물하고 라면하고 같이 음 바로 이거지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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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뚜껑 열어라 음 근데 아구찬도 맛있다 살포기가 오늘 같은 날씨에 뜨끈하게 좋지 일단 콩나물하고 라면하고 완전 젤명한 교실이 됐다 잡탕 비슷하게 됐다 코인 없어요 완전 짱이지? 아이고 논바다 고기 옆에 어디다 넣어? 소소할까? 응 어쩌다가 나왔지? 워킹데드 왜? 재미없어? 넷플릭스에서 재미없어? 재미있다 우리 지금 2편 2편 도당을 받았는데 아니 워킹데드 넷플릭스 요번에 나온거 아이고 이 물이네 아 아이다 살있다 살있네 호랑귀 좀 다 물어 맛있다 너무 살이 안먹어 아이씨 배가 안고 부니까 얼마 안들어간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 아 근데 오늘 라면하고 콩나물은 겁나 맛있다 할까봐 진짜 맛있다 으아 대기칸 아니에요 투자 에 대기칸 라면을 왜 냈어? 이렇게 많은데 라면 넣으니까 맛있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